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작년에 2년이 닿아서 우리 토론상황님 지애이신데 이 친구가 현재 고등학교 1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능력은 가서 보시면 아닙니다. 그리고 박물관 하면 스카웃을 첫 번째로 해야 될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난 안 지구거든요.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율님 얼굴 나와도 되나요? 아 반갑습니다. 바로 현지율님이십니다. 여기 생물빵이에요? 네. 이쪽에서 이제 생물 사육하는 곳이에요. 와.. 잠깐만요. 되게 많네요. 여기는 물 적고 있는 건가요? 아 있구나. 뭐라 해야 되지? 아픈 개체줄 나왔을 때 검역 약간? 검역 약간? 치료랑 검역 이런 쪽. 고대어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제가 이제 폴리프로스라는 속에서 특히나 이런 개체를 보고 이제 데르헤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개체를 좋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짜리몽땅해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 그렇죠. 데르헤지 친구들아. 와 이게 날개라고 하나? 위에 비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등지느러미. 아 등지느러미. 이게 참말로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어 얜 뭐지? 어 야 붕어. 붕어인가? 미안하다. 얘는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레오파드 크테노코마라는 친구입니다. 끝에 뭐.. 네. 어렵다 조금은. 이게 뭐야 여기 모레모지 같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네. 얘네들은 위에 거하고 같은 이제 폴리테루스 데르헤지구요. 얘네들은 이제 울프피쉬 꿀이에요. 아 울프피쉬면 그 풍상님이 이번에 번식했던 그 피라냐들을 피라냐 천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맞죠. 오 이빨. 오 야. 뚜둥. 여러분들 제가 괜한 말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 보이세요? 잘 안보이는데 이빨이 정말로 날카롭습니다.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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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얘네들이 대략적으로 좀 많이 커지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몇 센치 정도까지 커지죠? 이제 야생에서 가장 커졌을 때는 50에서 60센치구요. 아마 수조에서는 30센치가 거의 7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 피라냐한테는 이 친구들이 한 30센치까지 커지면 진짜 깜빼라고 할 정도로 동치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윤님은 이거는 키우시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윤님만의 그게 있잖아요. 그 특별한 그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한국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어디서 하세요? 작업을? 저는 지금 작업은 제 집에서 하지 않고요. 저기 이제 다른 위에 쪽에 따로 작업식을 마련해서 작업하는 거죠. 작업식이 따로 있냐고요? 안 돼요. 헐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어? 국내 이거 여기 밖에 없다고요? 진짜로요? 네. 오 여기다. 뭐예요? 오야 꽁치다. 이거 바로 나이프피쉬 속에 온도계 나이프라는 나이이에요. 온도계요? 네. 온도계처럼 생겨서 온도계 나이프라고 해요. 지금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실치 꽁치 약간 그런 계열처럼 보이는데 와 비주얼이 끝내주네요. 이게 육식하나요? 걔네들은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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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른 개념인데 7,4대에 약간 이런 비슷한데요? 그쵸 그게 이제 7마리가 있는데 아마 이 종류는 국내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헐렝 여기 국내에 여기밖에 없는 게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작업방 왔는데요 집에서 한 5분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쩐다 짜란 근데 이거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자체가 와 이게 그냥 사도 되는 곳이네 아 이게 사채들? 네 보통 이거는 어디서 푸른사관님한테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푸른사관님하고 있는데 우와 이거 뭐예요? 수입어체를 이거 뭐 드시진 않죠?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우와 이거 뭐 오 그거다 네 블랙고스트 어 네 제가 딱 말할려고 했는데 딱 말씀해 주셨어요 아 얘가 한 제가 6년 동안 키우던 건데 안타깝게 사고가 있었어요? 그쵸 아 약품을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보자면 오 스프레이랑 본드 네 우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지율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사채를 살아있는 것처럼 구현화? 아닌데 박제 박제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와 이게 바로 그 폴릭트로스 오르나티피니스라는 종이에요 광택도 살아있고 우선 눈망울도 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빨까지 약간 쏙쏙 같네 이거 지율씨가 아 무려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 봤을 땐 중학생이었는데 이거를 몇 살부터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마 중2초부터 시작했죠 중2초부터요? 네 이제 한 2년 좀 넘어질 거예요 2년 전부터 이거를 혼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박물관에서 스카웃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했었으면 바로 이 친구 바로 대기 대기했습니다 와 지키스칸 아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완전 다른 이제 린스캣 아 편집 삐 편집자님 삐 아 안해주시겠지 이게 이제 린스캣이라는 종인데 네 이것도 국내에 요거 단 한 마리 있는 게 제예요 와 오 느낌 이거 살아있을 때 느낌이랑 좀 다르긴 하죠 네네 이게 완벽하게 건조가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약간 다릅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를 고등학생 친구가 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진 받았을 때보다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건 더 어디 갔어요? 그건 지금 다른 옆반이 하나만 더 있는데 아 아 아 아 와 여기는 이제 어우 진짜 추워 추워 여기 여기는 이제 표본 보관방이야 와 오 저 저 저 저 전기뱀장거다 네네 전기뱀장입니다 와 대박이다 오 오 오 오 고마고만하구만 네 우선은 여러분들 전기뱀장어고요 이게 성어 정도 되나요? 성어보단 작죠? 네 성어보단 조금 작죠 네 이게 1.8m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한 1.3m에서 1.4m 사이일 거예요 2.4m 2.4m 여기 보시면은 베르헤지 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엘과 우와 이거는 장난감 같은 느낌인데 이거 진짜 진짜 재질이잖아요 네네 실제 사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막 스폿과 이런 스포티드가 네 스포티드가라던가 아 이거 눈 구현을 네네 이런 거 되게 잘하시네요 저랑 갑니다 가자 발견했어 필연하다 이거 만져도 되나요? 네네 만져도 됩니다 우와 얘는 조금 마르긴 했는데 우와 이빨 쌀벌 뭔가 이상해 그냥 아니 뒤니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을게요 되게 징그러운 편은 아닌데 지금 이 친구를 작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져도 된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얘가 1m짜리 철갑사건데 오 이걸 작업하신다고요? 네네 이 의뢰가 들어왔다고요? 네 와 2만원 철갑사거를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바로 수시렁이라고 하는 곤충이에요 이 친구들이 애벌레일 때 애벌레 이제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육지성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파 먹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골격 구조를 발굴할 때 굉장히 좋아요 미런 같은 경우에는 투박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뜯어 먹는데 와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작업은 이제 골격 표본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맞춰야 돼요 본발 시간은 좀 있으신가요? 이거 해야죠 아 역시 이것저것 만능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 본바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계속 우와 우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이렇게 꿈이랑 이제 목표가 확고한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제가 1년 전이지만 제가 음 이제는 잘 맞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낡고 생물은 많다 많다 새해생 새해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